자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130달러 때도 한때 돌파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주유소 가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이 써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도 지금 오늘 새벽에 장중해 WTI나 브랜트유나 전부 다 130달러 때 근처까지 갔다가 그나마 한 120달러 선에서 일단은 멈췄는데 이것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프리장에서 130달러로 시작을 해서 사실 더 오르는구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침공간 러시아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를 사들이지 않겠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유럽도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러면서 약간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벤코버 아메리카가 리포트를 내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 금지가 만약에 정말 실현화된다고 하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JP 모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될 경우에는 배럴당 유가가 1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시장, 매크로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유석 가격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주나 미국에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이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금 바로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 사실 뭐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는 게 사실 에너지랑 이런 정유주밖에 없고 지금 나머지는 다 오르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SO1이나 한국석유, 흥구석유, 극동유화 등이 최근에 계속 오름세를 보였고 SO1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오름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제 설비 가동 차질이 불가피하면서 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산 석유 제품 공급이 감소하면 정유주 실적을 결정을 하는 정제 마진을 끌어올릴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봤더니 이달 두바이산 평균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사실 100달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SO1이 4,347억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7,452억 원 정도의 재고 관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수천억대 재고 관련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들의 주가 오늘 시장이 어려운데도 일단은 버티는 모습 보여주는 것 보면 에너지 가격의 추이를 함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원유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계속 좀 평화의 회담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뭔가 진전은 없어요. 그런데 또 4차 회담이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진전이 있으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에 3차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1차, 2차 회담과 대표단이 똑같고요.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이게 3차 회담의 하나의 승, 얻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용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요구한 게 나토 비가입,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크림반도를 인정해라. 그리고 돈바스 지역도 개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토 비가입 쪽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크림반도를 인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돈바스 지역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던 그 부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되면서 나중에 회담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3차 회담은 이 정도 인도주의적 성과만 얻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측이 전부 다 서로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4차 회담이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뭔가 또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먼 이슈는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러시아 이야기 또 그리고 국제 유가 많이 올라가는 원자재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이사이트 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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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